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3절에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뭘 애쓸 게 뭐 있습니까? 물 근원 옆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도 그렇게 사라져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나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아주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그러면서도 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가 되죠 볼품이 없는 나무가 되죠 복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분명하네 나는 복이 없네 이러신 분들이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나는 복이 없구나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지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판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 처지는 복도 없네 이런 식으로 금방 결론이 가는 거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또 좋은 학교도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많아지면 그러면 정말 나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고 우린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길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다 잘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움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모든 일이 다 잘되어 엄청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서 살지를 서로 택하여 갈라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알 땅 기름지고 물도 많은 그 땅으로 이사를 갔고 그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요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헤브론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롯은 유황불 심판으로 그 소유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자신의 땅이 되었어요 무엇이 형통한 거죠? 그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드냐 쉬우냐 일이 잘 되냐 못 되냐로 내가 지금 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 있고 없고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우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늘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고 싶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너무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진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싫은데 어떡해요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이 이제는 싫은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고 고생 돼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냐고 싶지 않고